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도메이커 레비입니다. 지난 9월 10일 라떼판다 알파 사용기 1부에서 진행했던 이벤트가 9월 18일에 마감되었습니다. 나도메이커에서는 라떼판다 알파 델타 출시를 기념하여 개봉기와 사용기 1부를 업로드했습니다. 개봉기에서는 라떼판다 알파를 직접 개봉해보면서 소개해드렸고 사용기 1부에서는 라떼판다 알파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롤, 모바일 앱 플레이어, 4K 영상을 구동시켜본 후 CPU, GPU 사용량과 온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용기 1부에서 라떼판다 알파 델타 모델 출시를 기념하여 사은품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상품은 바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트리거와 그립입니다. 라떼판다 알파 사용기 1부 영상 끝에 나오는 간단한 퀴즈의 답을 댓글에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중 10분을 추첨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벤트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현재 추석 연휴 때문에 배송이 진행되지 않아 사은품을 10월 초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적어주신 메일 주소로 이벤트와 관련된 이메일을 보내드렸으니 확인 후 답장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은품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라떼판다 알파 사용기 2부입니다. 2부에서는 오피스, 어도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보고 작업 및 업무용 PC로서의 사양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다음 사은품 이벤트가 사용기 2부 영상에서 진행됩니다. 더욱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나도메이커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을 설정해주시면 IT 제품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